왜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못 살았는가? 왜 오늘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았는가? 내게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걸어온 생활의 태도와 우리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신의하는 광주시민 그리고 전라년도 보문입니다. 어제는 8월 한강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명절입니다. 작년 가을과 금년 봄, 금년 여름은 하늘이 우리에게 곧은 시간을 많이 주었습니다만 다행히도 금년 가을에는 하나님의 거북하신 끝으로서 우리 모든 국문들의 핏다무린 노력의 결과로서 5국 백과가 금년을 구가하는 흐뭇한 가을이 왔고 여러분들 어제 추석도 이러한 흐뭇한 기분에서 명절을 맞이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정당의 유세관들이 이곳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갔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달콤한 소리, 남을 흘떡는 소리, 남을 욕하는 소리, 머리약, 중상, 결합을, 별 소리를 다하고 진행한 것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느 정당에 와서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오늘 박진희 의장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고 여러분들은 상당히 고기심과 흥미를 느끼고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남을 서로 흘뜩고 욕을 하고 머략 중상을 하는 그런 장소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다 같이 업짓을 가다듬고 진실과 정직할 민족적인 양심이 되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서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 온 국민들이 다 같이 진지한 마음과 대들어서 모색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이번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우리 민족 국가의 흥망진탈을 한가름하는 역사적인 호비가 될 것이고 우리 한국 군대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빈곤과 불력과 부진이라는 것은 먼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준 악의 유산입니다. 그 빈곤이라는 군대를 우리는 오늘 현재도 뻗지 못하고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남과 같이 떳떳하게 자립한 국민으로서 잘 사지 못했는가? 먼 옛날을 그만두고라도 지난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초협에 들었을 때 온 세계 선진국가들이 과거에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공공성을 탈 필요로 새로운 군대국가로서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은 무엇을 했냐? 그 당시에 위정자동이 무엇을 했냐? 20세기 초협에 들어서 우리는 불행위도 일제의 식민지 하에 우리의 군대화를 다름하갔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우리를 침략한 일본 사람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국민들이 일제에게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식민지가 됩니다. 한 것을 우리 다 다같이 가슴에다 손을 대고 과거에 우리 민족이 걸어온 지난 행적을 우리가 반생해도 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방 이후 지난 18년 동안 2차 대전 후에 모든 부진국가들이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그들의 조국의 군대화를 위해서 빗땅을 흘리고 일을 하고 노력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왔냐? 고성세월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달로겟도가 발달이 되고 발세계의 개척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고 우주를 개척하겠다는 우주시대가 고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도 저 시골에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부터 수천년 전 태고 원시 시절의 그 생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새까만 어두운 밤에 호롱불 등불 하나 가지고 아직까지 원시적인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못 살았는가? 왜 오늘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았는가? 여기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걸어온 생활의 태도와 우리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남을 서로 흘뜩고, 몰약을 하고, 중상을 하고 본모술술을 용사로 알고 파벌과 공쟁을 일삼는 이러한 생활태도, 이러한 국민의 자세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빈동이라는 유상을 물려줬고 우리에게 군력이라는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군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랍니다? 이것은 파벌이나 동기나 서로 흘뜩고 몰약하는 그러한 과거의 제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좀 더 굳게 관결하고 협동을 하고, 군민하고, 인류하고, 뇌피부를 하고 깃담을 흘려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건설을 할 수 있는 길이오 이것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올바른 바탕으로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고 이 나라를 하루빨리 군대국가로서 재건할 수 있는 내일의 영광을 약속할 수 있는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제시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개 정당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회도 본인이 알기에는 7, 8개 정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을 우리들이 개별해서 볼 때에는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뚜렷이 다른, 엄연히 다른 조류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5.16 혁명을 근본적으로 이것을 부정을 하고 모든 사태를 5.16 전에 후 질서로 다시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또 하나는 5.16 혁명의 이념을 개성하고 이 과업을 계속 강력히 추진을 해서 이 혁명을 국민혁명으로서 발전해서 이 나라를 하루속히 재건하고 건설하겠다는 유혹적인 정당, 이 두 가지 정당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이번 선거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구학에 젖은 구정치인의 집단과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세대를 개척하겠다는 개척정신에 불타는 신진세력과 이 두 가지 세대의 대결이라고 저는 표정을 합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앞으로 전진하는 법이지 역사가 뒤로 역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구정치인들의 집단은 우리의 전진하는 역사를 거꾸로 역행을 시키려고 지금 발부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전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낡고 캐캐 묵은 후질서가 허물어지고 후세대가 물러가는 연휴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려고 할 때에는 여자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사회적인 진통이 있는 법입니다. 자꾸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핵을 망측한 여러 가지 사회상 이러한 역사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있어서의 하나의 사회적인 진통이라고 보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구정치인들 집단인 소위 말하는 이 복구주의적인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5.16 혁명이라는 것을 이식적으로 이것을 부정을 하고 불법이라고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16 직후에는 이것은 구국혁명이오 구국 반공혁명이오 이 혁명이야말로 이 나라가 공산화 직전에 조국을 구한 유일한 구국혁명이라고 극구 예천하던 그들이 지금 와서는 5.16 혁명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4.19 혁명은 이것은 의거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4.19 혁명 역시 그들이 주장하는 그 형신문을 짤을 같으니 자유당 정부 역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당시에 합헌적인 정부였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5.16 혁명, 민주당 정부 역시 국민들이 선출한 합헌적인 정부였지만 대한민국 국군들이 이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그들이 말하자면 5.16 혁명이나 4.19 혁명이나 다같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야 될 텐데 왜 하필 5.16 혁명은 불법이고 4.19 혁명은 합법이냐 4.19 혁명은 학생들이 순수한 학생들이 부정과 불의에 한 거를 해서 자유당 정권을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그 정권을 구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의 피로써 쟁취한 그 정권을 민주당 정부가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다살이 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5.16 혁명은 국민들이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부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내놓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 4.19 혁명 때 학생들이 부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내놓게 주니까 그 꼴을 맹글라 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정권을 내놓게 주면 또다시 옛날과 같은 혼란과 부악이 재발되어서 이 나라에 혁명이 다시 일어날 것을 염렬해서 2년간이라는 제한통 시간 내에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에 기초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을 하고 부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난 5.16 혁명을 불법이라고 뜨드린 그 친구들은 정권을 내놓지 않았을 때문에 그에 대한 불편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혁명정부가 민주당 정권을 탈권을 했다고 해요. 정권을 뺏어갔다고 해요. 5월 16일날 새벽에 민주당 정부가 정신없이 자고 있다가 정권을 뺏긴 건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성어린 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그들을 선출을 해서 이 나라의 모든 운명까지 맺혀서 대권을 맺힌 그 정권을 왜 민주당 정부는 그따위로 다른방스의 정권을 뺏기느냐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민주당 출신 현재에도 민주당의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불만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면 저는 확실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회상이 어땠습니까? 용공세력이 활기를 치고 사회 각계각층에 용공세력이 뿌리를 갖고 들어가고 깡패가 거리에서 제 세상처럼 날뛰고 있었고 대모는 암노도 없이 일어났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민주당 정부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나라의 대모가 얼마나 일어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서는 자그마치 1,800여회 대모가 일어났습니다. 그 절반은 민주당 정독 때 일어났습니다. 아까에도 박중규 씨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성한 국회의사당이 점령을 당하고 언론기관이 점령을 당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래 가지고 있는 게 안되겠다. 이거 뭐 잘못했다가 가만히 앉았다가 공산당한테 그대로 느끼겠다. 이래서 재산을 설금설금 해외에다 도프를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 선박과 계약을 해서 여차지하면 우리는 도망갈 테니까 미리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그 배를 우리가 욕할 때 어느 장소에다 대결시키달라 이런 계약까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저는 증거를 대했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어떤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5월 16일날도 평화스러운 서울 거리에 왜 군인들이 들어와서 혁명을 해서 이 세상을 시끄럽게 명글냈냐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부르기 떳떳이 먹고 편하게 지낸 그 사람들은 평화로운 서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뜻없는 온 국민들은 이 국가가 공산화 직전에 있었다는 위기 만약 그 사람들 정신없이 잠자다가 이북에 김일성이가 내려와서 탈병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 신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못할 소리가 없습니다. 요즘 와서는 박의장이 뺄겐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부에는 야당 당원들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 농촌에 돌아가면서 이런 실정을 잘 모른 무지한 농민들에게 박의장이 뺄겐이래 구사님이 옛날 공산장이래 이런 식으로 지금 유포를 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목표호대위는 지금 붙어있는 대통령 후보 포스타에 박의장 얼굴에다 빨간 잉크를 갖다 정비돼 돌아가면서 치료했다 이거 이건 뺄겐이다 이거입니다. 이것이 소위 민주주의는 자기들만이 알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주장하는 원필층 민주주의의 신동작은 그 자들이 하는 신사다운 행동입니까? 왜야말로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주면 오따리 내놓으라고 달라든가 마찬가지 격입니다. 가지고 간 사람을 건지주니까 지금 와서는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갖다가 뺄겐이다 모략이다 불법이다 부정이다 그들은 구태위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을 지난 2년 동안 더군다나 금년 정월달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난 뒤에 본인은 기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를 했다는 것은 오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 사고방세에 있어서 그 생리에 있어서 하는 술법에 있어서 조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구태위원합니다. 본인을 대단히 위험한 사상을 가진 불순분자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규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분들이 정말 위험천나는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 박정희라는 사람이 아무리 못내고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현실에 있어서 대한민국 혁명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있고 내가 모든 실권을 지고 있는 나를 갖다가 아무 큰 것도 없이 터무이 없이 저 사람이 뱅웨이라고 생사람을 잡는 이런 술법을 쓰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당의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힘이 없고 말 못하는 백성들이 자기 비유에 거실리고 미울 때는 야지로 돌아가는 정부 뱅웨이라고 그들이 모를 거 아닙니다. 박수 박수 또 그분들은 말하기를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우리말고 우리만이 민주주의를 충실히 신봉해왔고 이행해왔고 지금 혁명정부나 군사정부는 이건 전부 군사독재고 파쇼고 무엇이고 박수장은 군복을 뽑고 나와도 그 사람은 군인이고 박수장의 군복을 뽑고 나와서 집권을 하자고 그건 군정연장이다. 이렇게 괴병을 쓰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본인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배운 고민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그런 사이에 있어서도 이것을 어디까지든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서로 타협을 할 줄 알고 서로 참을 줄 알고 남을 반영할 줄 아는 이런 아령을 가진 것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박수 박수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 비교에 거실리면 전부 뺄경이고 공산당이고 전임이 일본사람한테 돈을 널며 받아 놓고 심지어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박의장 부인이 일본여자다 이겁니다. 여기 말씀 이것도 어디 한두 분 하는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 유포를 한 것을 경기도 5대 경찰이 이것을 잡아 여는 걸 어젠에 검찰총장을 불러서 그따구 갈비 필요가 없으니까 석방을 하라고 전 지시를 했습니다. 박의장이 일본의 어떤 일본 부인을 또 하나가 짓다 이렇게 모래를 쓴다면 혹 뭐 얻을 수 있는 모래를 주겠는데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를 일본사람이란 이건 대단히 억울한 소리입니다. 그래 이러한 모랄 저런 모랄 모랄 서로 같이 정당 동지 간에 방을 맹글다가 수틀리면 주먹이 날라가고 폭력이 날라가고 여전히 국민의당인가 무슨 당인가 할 때 서울에서 백주대로에 서울장은 백주대로상에서 서부활극을 연출하는 그런 당식이 그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주먹과 폭력으로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혁명정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으로 가지고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다 명절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또한 이번 선거는 이건 부정선거다. 선거법이 잘못됐다. 이건 뭐 말도 못하도록 입을 막아놓고 벌이 선거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최고의 의장이란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벨겐이다. 공산당이다. 그 사람 부인이 어느 나라 살입니다. 어디서 돈을 받아 먹었다. 결합의 의사를 다 하더라도 우리 혁명정부가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까? 이런 못할 소리 다 하고도 여기에 자유가 없고 입도 못 벌린 덩어리 선거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입을 벌리라 그러면 무슨 소리 할 작전입니까? 네. 최근에 신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된 문제 중에 그분들이 본인을 지칭을 해서 대단히 위험한 민족주의자요. 또 이질적인 무슨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지금 욕을 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본인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17,8세기에 유행되던 소위 대타적이오 고립적이오 심지어 극단적으로 나와서는 국수주의 사상과 직결되는 이러한 위험한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2조 500년 동안 뿌리 깊게 내려오던 사대주의 근성이 아직도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일제 40년 동안 뿌리 깊게 내려온 식민지주의 근성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아직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 군대적 공간적인 잔재를 완전히 일소를 하고 우리도 독립국가의 자주민으로서 떳떳이 자주의식과 민족의 주체의식을 똑바로 가지자 하는 것이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입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허세 허세 껍데기 껍데기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칭에서 가식적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허식적이고 껍데기냐 외국에서 수입한 민주주의라는 단판마 껍데기마 앞에 갖다 놓고 그 뒷전에 앉아서 협잡하고 부정하고 권모술술 쓰고 모략중상하는 그것이 껍데기 과자민주주의가 아니고 여전히 어떤 식물학자를 만나니까 그분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몇 십 년 전에 일본에서 밀간나물을 가져와서 한국에다 이식을 했다. 몇 년 후에 밀감이 열었는데 이것이 밀감인가 하고 보니까 밀감이 아니라 탱자가 여기 있더라. 같은 정자를 일본이란 땅에서 한국 땅에다 이식을 할 것 같으니 여기는 기후적인 조건이 다르고 토질이 다르 여러가지 환경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밀간나무에 묘목을 한국에 심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밀감이 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탱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들은 모든 죄나 사상이나 정치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외국에서 오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우리는 다 나쁜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리자. 외국의 좋은 제도는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과 민족으로서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와 이러한 근본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바탕 위에다가 전차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 우리의 체질에 알맞게 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우리의 살이 뒤고 뼈가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을 머략 중상한 것을 능사로 알고 본모의 술술을 능사로 알고 수틀리면 주먹이 나가고 폭력이 난다는 그런 민주주의가 진짜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또는 그들이 말하는 서구식 민주주의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서구식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서구식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다가 수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민주주의를 서구라파에다가 수출하자 이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것이 훨씬 더 품질이 좋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서 이러한 민주주의니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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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을 우리 모든 것을 실속에 있고 알맹이가 있는 우리에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잘 키워나가자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따라서 본인은 부정치인들 부자들이 떠드는 소위 억지 괴변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를 하든지 저는 전적으로 불신을 합니다. 부정치인들이 콩을 가지고 믿을 생각이라도 난 믿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부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그 행동 지금까지 벌어온 그 행적 오늘 현재 하고 있는 그 행동 앞으로 새로이 수립되는 제3공화국에 있어서 이러한 부악의 젖은 부악의 고균자들이 또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나라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군대적인 그런 국가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한 것은 여기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오로지 국가의 주인공이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과거와 같이 부정신들에게 쏟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3공화국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꼭 일으켜야 될 문제가 세 가지 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국의 안정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강력한 지도체제를 확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립경제를 기필코 달성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청한 민족적인 과업을 제3공화국에 있어서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을 국민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3공화국에 있어서 경제재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명제요. 동시에 우리 국가 목표 중에 있어서도 가장 제1위적인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력을 여기다가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1차 5개년 계획은 이 다음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이것은 기필코 완성을 해야 되겠고 또한 1차 5개년 계획이 완료하면 제2차 제3차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해서 이 나라의 자립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바탕을 기필코 우리 모든 민족의 직결된 역량으로서 꼭 달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제3공화국에 있어서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제재건이 없이는 우리가 항시 불어집는 민족의 자주요 자립이요 국가의 독립이요 개인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요 하는 것은 전부다 공연불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모든 비극이라든지 불행이라는 것은 그 대부분이 전부 우리가 못살고 가난한 여기에서 전부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혁명정부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무슨 집단자살이 있고 무엇이 있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다 가난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난을 빨리 우리의 노력으로써 이것을 극복을 하자. 그러나 그러나 해상부터 대대로 물러받은 이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의 경제 우리의 경제를 자립을 시키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본인 번영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은 우리가 먹을 것도 덜 먹고 입을 것도 덜 있고 허리줄을 절로 내고 우리가 전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근면을 해야 내일의 행복이 올 수 있고 우리의 자립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요즘에 일부 정당의 후보자들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나를 대통령을 시켜주면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들 다 배부리게 되고 부자를 맹글라 주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주어진 여건이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그런 재주가 없는 한 하루 이틀에 당장 우리를 잘 먹이고 부자를 맹글 그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 그런 분이 있다면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대통령 후보라는 걸 사퇴를 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바둘사 들고 따라다니면서 지지를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가서 원조를 도워두겠다. 그 생각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기에는 미국이 비원조 국가에 원조를 하는 그 원조 정책이 그것은 어떤 뚜렷한 기본 정책이 써있고 그것은 단듯이 연차 계획으로써 미국 국회를 통과하고 국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나 특정인이 찾아가서 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얼굴이나 체면 봐서 손심쓰는 그런 원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미국의 원조 정책이 몇 년 전부터 예산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 원조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무상 무상 원조 형식 이것을 취해했는데 근래에 가서는 무상 원조를 소위 무상 공예 이것을 지향을 하고 전차로 장기 차관 원조로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매년 매년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가 자립경제를 이룩할 때까지 정부 국민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서 경제외교를 더 강력히 추진을 해서 미국의 원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 찾아가서 뼈를 쓰고 애거를 한다고 해서 좀 더 가져가시오 이렇게 내주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3개월 이내 미국 가서 원조를 얻어다가 여러분 배고픈 사람 다 미국 살리겠습니다. 이런 거짓말하고 돌아가는데 이것은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을 깔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두 무십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해도 못 알아듣겠지 적당히 쏟아 넘어가겠지 하는 국민을 이걸 얻어 입고 깔보고 하는 소작들입니다. 적어도 일국에 앞으로 정권을 담당하겠다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라면 국민들에게는 솔직히 얘기하고 자기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설계와 포부를 솔직히 솔직 담백하게 피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잠깐 그 자리만 깜쪽 쪼김소로서 능기겠다는 이런 그 야비한 수작은 우리는 지향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번 선거는 제가 중앙에서 무차 국민 여러분들에게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필코 공명선거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것은 본인의 확고부동한 신념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설령 퇴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만은 기필코 모범적인 공명선거를 일으켜야 되겠다. 여기는 손톱만한 거짓말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은 지금 중앙에 앉아서 늘 걱정하는 것은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위 요즘에 신문에 나는 선심이여 과임충성이여 이런게 해서 이 공명선거에 분위기를 흐릴까 하는 것을 단속하는데 진 땅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하겠다든지 불법을 하겠다는 의사는 주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야당 행사들은 뭐라고 그래 있습니다. 이건 부정선거라 지금 생크집을 잡으려고 달라붙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정당이 부산에 와서 강의원을 하면서 역전광장을 빌려달라고 신청을 했네요. 시당국에서는 거기는 교통이 대단히 번잡하고 일반 시민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장소를 딴 데를 신청해달라 안 된다 우리는 기억하겠다 허가 안 오더라도 하겠다 허가 나지 않았는데 그냥 구역구역 들어가서 거기서 강의원을 했습니다. 윤나 시당국은 그걸 그대로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때 경찰에 들어온 정부는 그 정당이 땅필을 수십 명 내수를 해가지고 강의원을 도중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뒤집어 무슨 소란일 것이라 이런 계획을 꾸밀다는 정보를 듣고 경찰이 몇 배나 동원을 해서 경제를 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선거연설은 결국은 조용한 분위기에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과거에 하던 식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겠지만 과거에 선거 때는 여당이 야당을 두드리잡기 위해서 뉴면 저놈은 뺄겐이다 공산당이다 뭐 이렇게 찍어였고 선거할 때도 여당이 뛰어내면서 야당 선거연설하는 걸 마이크를 뒤집어 엎는다든지 무슨 연사를 끌어밀다든지 이런 투태를 벌였는데 이번엔 정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느냐 이런 것을 하면 이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당국에서 반드시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할 것이다 날 잡아여달라 이건 그럼 이건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건 뭐 공명 자유분위가 보장이 안됐다 뭐 뭐다 해가지고 국민들한테는 떠들고 선전하겠다는 그런 수작인데 우리 혁명정부도 그러한 그 낡은 수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기간에 있어서는 야한일이 있더라도 체포를 하지 말라고 저는 지시를 했습니다 단 선거가 끝나면 법에 어긋나는 것은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처리하자 저 자신부터라도 저를 지금 벨겐이다 공산당이다 무엇이다 일본에서 뭘 얻어먹었다 이렇게 지금 참지 못할 이런 모욕적인 중상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의 순수성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성결성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 문제는 다리고 말 잡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을 하고 내려갈 겁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우리의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모든 자유부방국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모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현재 외국의 언론 언론인 신문기자 외교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선거를 전부 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좋고 국회의원이라는 그 감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으로서 국가의 위신이라든지 체면을 손상시킬 그런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삼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없이 남을 모략 중상 헐뜯고 역하고 원모술수만을 일삼는 그러한 행동 과연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선거 양성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 국민의 정치적인 수준 교양의 정도 과연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민도에 도달한 국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은 전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나는 당선만 된다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국가의 위신이라든지 체면이란 것은 전혀 망각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지정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선거가 지금 동반전에 들어서 열을 띄고 흥분의 도가니에 쌓였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주인공이신 국민 여러분들만은 절대 흥분에 흡술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냉정을 이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든지 냉철한 이성과 현명한 판단력을 잃지 마시고 이번 선거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저어하는 중대한 선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명심을 하시고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의 주권행사를 똑바로 정당하게 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하고 어제 추석이라 오늘은 모두 여러분들 성료나 고향이나 모두 가야 될 그런 시간인 줄 압니다만 우리 당의 강연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장시간 동안 지루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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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